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말처럼 너는 나보다 좋아 보였으니 나를 잊지 못했니 살다 보니 그랬니 너를 보는 내 맘은 너의 점검지는 나를 왜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새 난 영없는 시간이 속해져서 이렇게도 지켜볼 것 같게 됐어 뭔가 잊을 뻔한 순간을 가끔 확인했는데 아무 욕심 없는 것처럼 돌아섰던 때에 어쩜 죽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지 너를 놓고 내게 남겨진 너를 잃기 위해 너를 잃어버렸어 살기 위해 미쳤어 내게 보여주는 너는 나를 살아서 지금은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 또 내게 말 또 없는 시간이 속해져서 그렇게도 지켜볼 수 없게 됐어 나 없이 널 되잖아 이제 나를 벗어나 너를 정말 생각해 준다면 너를 정말 생각해 준다면 그래 주겠니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랬어 어느새 난 너 없는 시간이 속해져서 그랬어 그랬어 그렇게 너 너라 할까 나에게 오직 너가 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 어느새 난 너 없는 시간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널 지켜볼 수 없게 됐어 혼자 잃고 나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 죽을 것만 같던 시간 꼭 흐를 못했고 난 너라 할까 난 너라 할까